멸종위기에 놓인 민물고기를 보존하기 위해 정부가 남강 상류에 치어 천마리를 방류한 일이 있습니다.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여울맞아라는 물고기인데 지자체가 이 서식지를 파헤치는 황당한 공사를 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산청 남강에 어린이들이 여울맞아 치어를 방류합니다. 이 물고기는 모래와 자갈이 깔리고 수질이 깨끗한 여울에서만 삽니다. 환경부는 멸종위기에 처한 여울맞아를 살리기 위해 지난해 5월 이곳에 치어 천마리를 방류했습니다. 방류 현장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9개월 만에 여울맞아 서식지가 마구 파헤쳐졌습니다. 굴삭기가 하천 모래를 퍼내고 트럭이 쉴 새 없이 오갑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 동안 굴삭기 수십여 대가 둔치와 강 바닥을 파헤치면서 하천 곳곳이 전쟁터 폐허처럼 변했습니다. 경남 산청군은 현장에 설치한 멸종위기종 방류 입간판을 보고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산청군은 멸종위기종 서식지라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산청군은 하천을 복원하고 환경단체와 여울맞아 서식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